스크린을 보여줍니다. 내가 긴 속에서 그 영화를 본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. 어느새 영화관 스크린이 TV 화면만큼 작아집니다. 그래서 내 두려움도 TV 화면만큼 작아집니다. TV 화면에는 고통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. 실제처럼 느끼며 상상합니다. 이제 핸드폰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꺼버립니다. 화면이 사라집니다. 사라져버렸습니다. 내 기억에서 내 뇌 속에서 사라졌습니다. 깊이 숨 들이마시고 호흡 토해냅니다. 날숨의 묵은 에너지가 바지의 눈처럼 매연처럼 흩어져 버립니다. 편안한 느낌만 내 안에 남습니다. 이 모두는 악몽처럼 나쁜 과거의 기억일 뿐 현재가 아닙니다. 두려움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희망이 또한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. 모든 기억은 내 의지로 놓아버릴 수 있음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. 아랫배 부풀리며 천천히 호흡합니다.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쉬고 눈 감으신 채 가만히 내 마음이 내는 소리를 들어봅니다. 나는 자유롭고 안전합니다. 나는 자유롭고 안전합니다.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희망을 느낍니다. 나는 희망을 느낍니다.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. both으면 again 그리고 하지만 싶었어요. 감사합니다.